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. 이번에 볼 게임은요. 커비의 빨아들이기 대작전이라고 하는 네 닌텐도 3DS 게임인데요. 가격이 8,000원이에요. 구입을 했거든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비 로봇 오브 플래닛도 점령하고 이번에는 커비의 빨아들이기 대작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들어가니? 커비야 들어가니? 안 들어갔죠?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딱 조작방법 뭉클리기 납작해지네 납작납작 그 다음에 점프 그 다음에 흐으으으 Kate 흐으으으으으으으으흠 흐으 вып 빨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레벨 1 한번 출발! 해보도록 하죠 아아 가자 커비야 우리 이 세상을 정복해버리는거야 소리가 조금 큰가요? 소리가 조금 클 수 있으니까 소리를 조금만 줄이고 가볼까요? 소리를 조금만 줄이고 가자! 빨아들이고 뱉는 3D 액션 빨아들이기! 비! 뱉기! 비! 광통탄으로 한 번에 쓰러뜨려라 네 알겠습니다 뭐야 왜 화면이 가자 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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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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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오잇 빠앗 빠앙 호오잇 빠앙 이렇게 먹은 다음에 날려주면 되는건데요 어 옆으로도 갈 수 있네 나는것도 여전해요 날라다닐수도 있어요 밖으로는 못날라간다 밖으로 한 번 떨어져 보고 싶었는데 동전 죽고 호오오잖아 빵 뭐야 왜 안되요 관통탄 관통탄 어떻게 뱉어요 헠호 드라이터 기를 모아서 어? 아닌데? 관통이 안되는데요? 관통에 받을 수 있네 돼지는... 왕코인 동전! 동전은 다 먹고 지나가야죠 아아아.. 아니 이 친구도 엘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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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아이고~! 아이고소호호... 어 돼지됐다 돼지.돼지.돼지 컵이 돼지 됐어요. 받아라! 왕타시탄! 또 나왔네 요고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날려버리고 싶어 들어가도 되니 친구야 단번에 방향키로 탁 아이고 그렇게 안되네 관통 탈 아니 관통이 안되는데요 저기요 관통이 안된다니 된다 관통 하하하하 예에에에에에에에 전부 다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노 데미지 스피드 클리어가 안되네 다음 스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다음에 뱉으면서 무찌르면 되는건데요 변신은 못해요 변신을 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커비가 변신을 못하게 됐어요 어? 아이 잘못 던졌다 빨리빨리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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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버섯 먹으면 커지나 그러지는 않을텐데 일단은 요거 아이고 아이고 100점 깔꼈다 하하핫 손인장 하아잇 까아잇 한 번에 세마리 삼키고 왕따시 발사아 왕따시를 발사해가지고 날려버려야 되는건데 이거 세개 한 번에 먹으면은 아이고 안되네 한 번에 안먹 안먹어집니까 한 번에 드시라구요 큰거 동전도 삼킬 수 있나 흐어이 안되구요 동전도 뭐 어 커비야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 커비는 날 수 있으니까요 커비는 날 수가 있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쉽게 당하지 않는 것이죠 오오잇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킁킁 하하하하 네에에에 커비 커비 아아 커비로 다 삼켜봐 날려버렸어요 은 은요 은 왜요 아 맞았구나 맞어버렸네 다음 스테이지 은 커비 됐어요 금 커비 하려고 했는데 은 커비가 돼버렸네 다음 스테이지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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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어 돼지 돼지 빠이어로 한 번에 세 마리를 날려버리고 돼지 두 마리 돼지 두 마리 와 와 컵이 봐요 여러분 컵이 완전 왕돼지 됐어요 왕돼지 컵이 됐어요 컵이 컵이 컵이야 너 왜 그렇게 돼지가 됐니 돼지 두 마리 잡아먹었어요 컵이 그렇구나 컵이야 일단은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발사 하면은 전부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깐요 뭉쳐가지고 한 번에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닌 것 같은데 빨리 하자 그냥 빠이어 오 두 마리를 삼키고 한 번에 세 마리를 그 한 번에 네 마리 fle가 왕돼지 커비를 발사 아 아 시원하 định 커비 한 번만에 네 마리를 삼켜버렸구나 쿱이 쿱이 커피 커피 쿱이 커피 쿱이 쿱이 ія 쿱 쿵 쿵 쿱이 쿱있 쿱이 돼지쿱 쿱 여기까지 빡! 대기! 거비! 이번에는 거비! 제발 맞으라! 크를! 최! 예! 한 번에 전부 다 날려버렸어요. 스피드 클리어만 빼고 다 됐다. 아쉽다. 다음 스테이지 여기 보스보스 스테이지가 아닐까? 보스 스테이지 같은데 그런데..보스 나오나? 기다려 봐요 한번에 뽕 prow lamb 요로치 아 이거 두 개를 삼켜야죠 초록색 Fur 로로? 이름이 로로네 아파로로 으아 화났다 나 화났어 잠깐만 가기 전에 이거 한대서 맞고 가라 아이고 아야 잠깐만 이거 못 삼키나? 로로 로로 사실 내 정체는 초콜릿이 없다 아아 하하 무찔렀다 다음 스테이지 뭐야 다음 스테이지요 4탄이 끝이네 아아 레벨 2 오픈 2탄이 오픈됐어요 여러분 어 레벨 1 EX 출연 저거는 아마 레벨 1탄을 깔끔하게 전부다 금메달을 따야지 열리는게 아닐까요 골드 이상으로 클리어하면 아 그래요? 그러면 요거 2탄이랑 4탄만 골드로 하면 되거든요 보니까 빨리 안 맞고 클리어하면 돼요 점수도 중요하긴 한데 저기 1탄 EX 스테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점수가 중요한건가? 일단 재빠르게 가자 고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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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버리고 버섯도 먹고 아이고 버섯 뭐야 이거 껍데기만 먹어버렸네 버섯 껍데기만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버섯 한번에 고옷 하하하하 고옷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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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가지고 한번에 먹자 하하하 하하하 모아서 한번에 날려버려 청소 청소 깨끗이 오어 오 예에이 이번 스피드도 되지 않았을까 하이스쿰 2만6천점 아우 스피드 클리어는 아직도 아니라고요? 이렇게 빨리 됐는데? 정말 억울하다 이거 아이고 다음 스테이지하면 1-3탄으로 바뀌잖아 로비록 보스한테도 한듯 안맞고 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보스 스테이지로 가서 가자 코비아 한 대도 안 맞고 한 번 클리어 해볼게요 와가지고 한 번 아니요 코비아 삼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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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쳤을 때 삼키고 청소하러 왔을 때 지금 발사 슈퍼 울트라 메가턴 파워로 반막이 날려버리고 초콜렛났다 지금 몇 점이야 5000점 삼켜 빡 그렇지 다 부셔 아 안돼 커비아 맞으면 어떡하니 그럴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맞아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으아 화난다 먹을 거 먹고 점 못삼히네 컵이 안맞았어야 했는데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깨긴 빨리 깬다고 깨봤는데 점수 저거보다 낮은거 아니야? 처음할때부터 낮은거 아니야? 아아 됐다 금이다 금이다 금 전부 다 금 땄어요 그러면은 이제 EX스테이지 갈 수 있거든요 레벨 1 EX 오픈 저기로 가도록 할게요 어? 뭐야 EX스테이지가 왜 이렇게 많지? 뭐? EX스테이지는 EX스테이지는 또 4탄이에요 4탄으로 이어져있어요 밤이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왕따시 아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헠 호호이 점프 뛰고 한번에 삼키고 왕따시 와 동시에 왕따시를 날려버리시면 되는 것인데여 삼키고 피해 활성 너무 잘하는 것이였구요 왕동전 저거 비싼건데 3000점짜리 어 이거 뭐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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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버렸네 안 맞았어야 했는데 아 맞았으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야 한방에 날릴 수 있을까 지금 아이고 벽에 부딪히면 안되잖아 어 화났다 아이고 커피야 커피야 쟤 화났단다 아 커피야 지금 화났잖아 어떻게하니 몰라요 저도 화난걸 어떻게해 그렇지 맞아 맞아 화난걸 어떻게합니까 돼지마고 빠이요 그렇지 대빠르게 지나가서 으아아악 삼키고 빠아악 부르겠다 에라 부르겠다 어이 망했다 이미 으아아악 뻑 큰거 큰거 으어이 쇼왕커비 됐어! 다시! 쇼왕커비! 다 먹었다! 다 삼켜버렸는데 안되네? 이제 EX 스테이지는 그냥 조금 더 어려워진 1탄이었던거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다음탄 가야겠다 그냥 다음탄 가는데요 그냥 다음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! 벼리커비 알아드려 되셨어! 이었어요 그럼 안녕